내가 사는 서울엔 입이 행복해지는 맛집도 있고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때 산책할 수 있는 한강도 있지만 내 집만 없다 하지만 나에겐 SH가 있으니까 새 집을 구할 수 있던 희망이 있으니까 주변 전세 시세에 60에서 80%에 공급하는 행복주택부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청년 안심주택까지 고마워요 SH